자 안녕하세요 무승몬 야시아프 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아니면 rc 라이프 사이트에서요 허준 공구 19종 세트 검색하세요 6만 8천원에 지금 이거 텀버클로도 이것만 따로 2만원 이잖아요 4만 8천원 사시는거에요 4만 8천원 요파트에 요만해도 지금 2만원 돈이잖아요 자 2만원이면 3만원 사시는거구요 그 다음에 이런거 사시면은 자 요거 사시면 5천원 5천원 5천원은 여기 지금 우리말이죠 2만원 사시는거에요 2만원도 안되는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구도 십자공구 일자공구 자 그 다음에 1도 5.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까지 들어있구요 자 그리고 5조 3이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1.5 자 2.0 2.5 3.0 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십자 2 5 3 5 다 들어있구요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게 좋습니다 공구한다 나사가 없어지면 나사가 딱 놔두면 자석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1분 영상인데요 허준공구 유튜브 검사에다가 아시라프 허준공구 허준공구로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1분 영상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내공을 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공구 19종 허준공구 검색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